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여와의 괴가 블레스의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자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7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 넘버 7에 대한 그 의미 바로 완전한 것, 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바로 7개월이 되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스의 과에 치렀던 그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나마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뺏길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한 하나님이요 또한 블레스의 신보다는 아주 열등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슬퍼를 하였고 블레스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너무나도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위세를 떨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의 그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들어올 때만 그 전에 어때요? 블레스는요? 요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에 그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치 전설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과거의 애국과 바로 왕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애국을 치시고 애국의 백성들을 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때요? 이제 밑장 다 빼고 한번 착 붙어보니까 이건 생각보다도 너무 쉽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너무 미비하게 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면서 승리를 얻었지만 2차전 때는 어때요? 3만 명이란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주 이 블레스에서는 의기양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스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2차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또 섬기는 그 신 신이 있는 그 신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그 위대함과 강력함을 내세우기 위한 그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계를 블레스의 도시의 하나인 바로 아스도시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 블레스의 대표적인 신 다곤의 그 신상 곁에 그것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전리품을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오는 것은요 그들의 힘을 과시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를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면 역대상 10장 10절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올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올 왕이 블레스와의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올 왕이 그 전사한 것을 보고 블레스에서는 그의 그 갑옷을 벗기고 그의 수급을 베고 그 수급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의 신전에 벽에 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위대하다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레스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 자신의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다곤이란 신의 그 신상 곁에 놓고 이스라엘 신은 블레스의 다곤의 그 신을 섬기는 나약한 신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 다음 날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신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신 그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블레스의 사람들이 믿는 그 다곤의 그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 엎드려지게 하시고 또 교만했던 그 블레스의 아스수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아스도스에 있는 그런 신상에 대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블레스의 그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것이 우리에게 더 강한 신이 있지 하면서 가드라는 도시로 이 언약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아세의 그 고향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거인족의 대표 족석 바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도요 거인족들이 성기는 그 다곤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고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거인하면 힘도 세고 감히 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신는 그 다곤 신이 요번에는 이 여호와의 신을 아주 무참하게 짓누러버릴 거야 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하셔서 그곳에 심한 그 큰 환란을 그들에게 주셨고 가드의 신과 가드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므로 그들 모두를 굴복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다섯 방백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 괴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이 내린 것이 블레셋 땅 전체뿐만 아니라 그 가난 땅 전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최고의 신 바할 세부비 있는 에그론에 있는 곳으로 이 언약계를 끌고 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할 세부비라는 것은 바로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블레셋이 지중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기와 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 바로 이런 곤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할 세부비는 그들의 최고의 신으로 자신들이 지켜주는 그 신으로 여겼고 신약에 와서는 이 신이 바로 바할 세부리라는 바로 귀신의 왕 즉 사탄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믿던 이 바할 세부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11개의 1장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냄에 그들에게 가서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 세부비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화나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대부분이 다 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탑이다라고 하면 바로 아하방을 우리는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방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화를 불러서 저기 에그론에 있는 그 바할 세부비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 시대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바할 세부비의 그 영향력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신 바할 세부비 바로 이스라엘 신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 부릴 것이고 그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에그론의 사망에 환란이 있게 하셨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이 블레셋의 모든 성업들과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그 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강함과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제발 우리 이쪽으로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싫습니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최대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런 도시 성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들판과 같은 그런 시골에 이 하나님의 언역계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괴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도시들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 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그 재앙이 블레셋 가운데 임하는 동안 그들은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언역계가 원래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로 이 언역계를 보내자 라는 것을 그들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7개월 7개월이라는 이 동안에 이 블레셋의 전역에 있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내세웠던 그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의 그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킴으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승의 역사를 바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우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괴를 자기 땅에다 놓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도를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괴를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는데 아 근데 이 언약괴 근처로 가거나 이 언약괴를 옮길린지 만지고 그랬는데 그 만지는 것 그 자체를요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바로 자신들의 그런 제사장들 복수자들 다곤과 바하세부부를 섬기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복수자들은요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않냐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신에게 나아갈 때 신에게 경배할 때 맨손으로 나가는 것을 그 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속권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시민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빼앗아 그 이스라엘 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속권제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그분의 그 진노를 좀 풀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제발 우리에게는 이 재앙 좀 멈춰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속권제물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도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의 그 수만큼 바로 블레셋은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다섯 그 도시의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순짜만큼 독종의 그 형상을 한 금독종 다섯 개와 전염병을 유발시켰던 그 지혜의 형상으로 금취 다섯을 만들어 바로 소권 재물을 들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진노요 그 마음을 달래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애국당 가운데 애국의 그 강력한 왕이었던 이 바로왕이 했던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풀어주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바로왕은 어때요? 이것을 거부하고 독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 바로와 그 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주었고 결국 이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바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던 것 그 사실을 바로 이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애국이 바로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또 수치를 당했던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에서 일어났던 것을 바로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런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아서 그 애국의 바로왕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아웅다니게 달래서 그 언약계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레와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들은요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멍해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준비하여서 이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신의 그 계를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마치 그 거룩한 종교의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해를 메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런 암소가 의미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재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준비한 소가 왜 하필이면 그냥 암소도 아니고 전나는 소 두 마리일까라는 거예요 사람 못지않게요 동물들에게 동일하게 많은 것은요 바로 이 모성애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거 좀 아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모성애하고는 부성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모성애는 조금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특히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어미소에게 있어서 이 송아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나자매님 우리 주원이와 제안이를 낳았을 때 갓 낳았을 때 누가 함부로 그 아이를 안거나 다루게 되면 어때요? 천사 같은 목소리지만 그때는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자녀들에게 그 어미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요 진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건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블레세스는요 그 소 말고도요 진짜 황소도 있고 다른 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소가 진짜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나는 소 두 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한 이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개를 가져다가 술에 싣고 소권재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세스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요 바로 어린 자식에게 가는 이 어미소의 그 본능을 이용하여서 그동안 7개월 동안 이 블레세스 가운데 내린 이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 그 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전염병이 확 확산되어서 이런 권할을 당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들이 도중에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때요? 우연히 일어난 그런 재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여서 내린 그런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블레세스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지만 직접 나눠서 들어보면 어때요? 내 얘기예요 내 자랑이에요 나 좀 받아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진짜 그 속 내용을 찾아보면 평상시에는 내가 왕 내가 주인 하지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그 모습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라이프교의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런 거짓된 사람들과 이런 거짓된 지도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된 그런 성도들과 거짓된 지도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안 차요 이 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된 성도들과 거짓된 지도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섬길 수 있어서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 10절을 보면요 드디어 이 블레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이제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평화롭게 어미 소와 있었던 그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 곁에 있었던 그 어미를 갑자기 사람들이 끌어다가 수레에 매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 소가 그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한 곳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 소의 모성애를 자극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번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 소가 어딘가 끌려가는 걸 보는 그 송아지의 마음 엄마 곁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자신은 어디에 그 수레에 매여 있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그 자식들을 어느 곳에 막 끌고 가는데 그 음메 음메 하면서 울어대는 자기 자신의 자식의 그 송아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미 소는 얼마나 자식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뒷걸음질을 하면서 자식에게도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한쪽 곁에서 블레스의 지도자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소를 그리워하는 그런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어미 소가 계속적으로 뒷걸음치고 자식에게 갈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분명히 이 수레를 이 소들로 할 건 끌게 가면 반드시 자기의 자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거 확실히 그들의 마음감대에 있었어요 그 소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우리가 바랬던 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신에게 굴복하고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아유 우연의 일치로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것을 그것을 확인할 줄을 이제 그들은 확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여우의 개와 미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이제 수레 위에 딱 세우고 이제 그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수레를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우와의 개에서 함께 싣는 그 금상자 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블루셋 사람이 여우와께 속권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블루셋의 그 주요 도시의 그 방백들의 그 숫자대로 하나씩 그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드림바 금 쥐들은 경관 서급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우와의 개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배들에게 속한 블루셋 사람들의 모든 성업들의 수대로 였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이 블루셋은 요새화된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요새화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런 시골 그런 마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대로 이 이스라엘 괴가 지나간 그 모든 마을의 그 괴수대로 바로 이 금 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개월 동안 블루셋을 대표하는 5대 도시 중에 3개의 도시의 하나님의 언약괴가 지나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게 삼각형으로 돼서 대부분 이 블루셋의 모든 전역에 이 언약괴가 거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루셋에 있는 모든 성업과 모든 그런 수대로 이렇게 하면 오우 그 속본재 재물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블루셋의 지도자들이 가슴을 떨리며 이제 술의 방향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올까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로 갈까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루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 소는요 떨어진 그 송아지를 그리워하며 울면서 베세메스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암소들이 자식이 그리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체면에 걸려서 소가 이랬는데 간 게 아니라 어때요? 모든 감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그 자식이 그리워서 음에 음에 울지만 어때요? 그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그 땅인 베세메스로 곧장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와 22장 16절을 보면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요 과거 정복전쟁이 끝나고 아론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살도록 주어진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땅,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에 도로의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수원인데 수원도 그래도 되게 효원의 도시로서 서울 못지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가면 서울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도시예요 그런데 한 30, 40년만 해도 그곳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좀 이사로 멀리 가서 버스를 한 30분을 탔어야 됩니다 권선동이라는 곳에 제가 잠시 살았는데 그런데 학교를 가려면 버스 타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또 버스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안 계시면 오라 해서 딱 갔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가지고 어린, 지금 제가 권장하지만 얘들 조금 해서 귀엽고 되게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힘들고 또 멀미가 우욱 하고 그러니까 도중에 가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낙오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어때요? 비포장 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를 이끄는 사람이 없이 이 소 두 마리에다 그냥 수레만 맡겨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끄는 사람 없이 이 소가 곧장 갔다라는 것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와 개가 실린 그 수레가요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이 7년 만에 돌아온 이 하나님의 그 개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그 수레의 나무들을 패고 그 수레를 끌고 온 그 두 암소를 재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았지만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 가죽 빼고 가죽은 누가 가져요? 제사장에게 갔죠 그 빼고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모든 걸 다 태워서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바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아휴 우리에게 당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 그 신이 주신 거구나 하면서 씁쓸하게 자신의 고향 에글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스라엘 땅까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됐건만 같은 그런 기대와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오늘 19절을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7개월 만에 돌아오자 좀 신기했는지 아마 그 언약계를 이렇게 들춰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간만이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잠시 들여봤다고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이시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이라는 그 원어적 표현의 의미는요 어떤 그 탐력적인 기쁨이나 어떤 쾌락을 가지고 그냥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렇게 받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언약계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언약계를 들춰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그 부정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리 라이프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 같으면 신기해 하면서 7개월 만에 다른 나라에 뺏겼던 언약계가 우리 땅에 왔네? 내 눈앞에 왔네? 그래 내가 한 번 이 언약계를 한 번 들여다보고 한 번 만져서 내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야 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은 사람이 되자 하면서 어떤 자기 과시용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계? 이야 이거 귀한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제사장도 있고 사람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내가 빨리 보고서 내가 이 말 볼 게 뭐 늙게 좀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에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괄호 속에 오만이라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라는 것을 괄호 안에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그 사본을 보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사본에는 오만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끼리 무슨 소리야 오만 있는데 오만 써 무슨 소리야 이 사본에는 없는데 쓰지 마 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만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오만이라는 것을 넣고 그래 그 사본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만이라는 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야 과로 안에 있잖아 그거 없이 그냥 70명으로 생각해 생각해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과로 안에 오만이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대에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아주 시골이에요 블랙색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국경지대는 우리도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오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 시골에는 오만 명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70명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70명의 사람들이 죽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오자 어때요 덩시덩시를 춤도 추고 오호 주여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예배가 옛날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귀한 거 좋은 부분을 내가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everything 먼저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리는 아주 신신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 좀 다른가 봐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신신한 사람들인가 봐 라는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막상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그 본래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우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으르되 불레세 사람들이 여우와의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어떤 일이 발생됐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요 그동안 7개월 동안 불레세 사람들이 이 언약계에 했던 그 행동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계는요 거룩하게 다루고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루므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재앙인 내려는 참 이건 부정한 거야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득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자 어때요? 야, 기아여라임 사람들 빨리 왔어 이거 가져가 빨리 좀 가져가 하면서 어때요? 그냥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신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바로 기아여라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언약계를 가져가게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얘기해 놨던 5장과 6장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아베 전쟁터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누구에게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보다 더 심한 그런데 언약계가 뺏겼어요 이제 불레새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야, 이제 우리의 조롱거리가 생겼다 전리품이다 해서 이 언약계를 가져갔더니 어때요? 언약계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누구에게 재앙이 있었어요? 불레새 사람들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컴백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베세메스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어 70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오인들에게는 그냥 축복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레새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죄의 절인 줄을 내리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분위기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레새에게 하나님의 무선 재앙을 동일하게 내려주신 것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 이유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단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불레새 사람이든지 그리스오에 있는지 그리스오에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환경에 따라 쉽게 이끌려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자신의 그 역사를 이루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자가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10점에 이 벗개 이야기를 5장과 6장의 긴 그런 본문을 거쳐서 이 이야기를 해 준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성기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멸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냥 가져가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